오늘 은혜받고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와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해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그곳을 가져다가 오늘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괴 앞으로 가서 이사를 사선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고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순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기 전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토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평생 동력자입니다. 그게 이제 아내하고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웬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평생 동력자인데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전에 랩런트 대회 때 특강 시간에 어느 장로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교회의 목회자나 중직자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얘기를 해요. 힘들 때 잘될 때 말고 보금이면 됩니까? 정말 보금이면 모든 문제 해결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던가 봐요. 만약에 저에게 질문했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해주고 싶습니다. 보금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물론 그 장로님 지금 많은 응답을 받고 계시고 교회의 물질로 헌신하고 후대 교육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왜 보금이면 됩니까? 왜 그리스도면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보금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보금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이 없겠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보금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보금을 붙잡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금이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청년들 말고 지금. 맞죠? 청년들도.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우리 자녀들이 네 명이잖아요. 제가 전두사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두사인데 네 명의 자녀니까 훗날에 이 아이들에게 뭘 말할 수 있을까 해서 6절에 보면 이것이 너에게 표정이 되리라 훌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와의 언약계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계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아빠는 지금까지 이 보금으로 살아왔다 이 보금으로 무능과 가난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왔다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보금가진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는 모든 것이다.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해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하시겠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보금을 붙잡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보금은 모든 것입니다. 이 보금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대단한 배경도 필요치 않습니다. 보금만 그리스도만 모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덧붙여서 있으면 좋겠죠. 덧붙이면 더 좋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순례자의 길, 정복자의 길, 남문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랩런트는 준비하는 과정이고 청년은 이제 시작했습니다. 작년은 열매미는 삶으로 노년은 영혼을 위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금 가진 자가 살아가는 보금으로 편집, 디자인, 설계에서 인생 작품 남기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영혼이 기념이 되리라는 말은 보금 안에서 편집, 디자인 되어서 우리의 삶 잘체를 통해서 기념비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혼이 기념이 되리라 기념비라는 말에 이 함정에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좋겠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큰 그릇으로 세계보금 바에 유 목사님처럼 쓰인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저처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희 주택 35호 평범한 저는 그냥 보금을 위해서 살다 가면 됩니다. 결론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아니 어렸을 때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명의 아이들이 세계보금 바에 주역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산업인의 주역이 될 줄 알았어요. 청년부에서 지금 수학 그냥 본인 얼굴을 바꿔 한 번도 저에게 붙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붙으셨습니다. 생활비를 남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자녀들이 세계보금 바에 대해서 뭔가 할 줄 알았습니다. 뭔가 업적을 남길 줄 알았어요. 물론 그런 자녀들도 있죠. 제가 얘기하는 건 평범함을 얘기하니까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딸은 세계적인 전도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전진거거든요. 서른입니다. 증거를 남길 줄 알았습니다. 증거커녕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서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는 말씀을 성취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성경 구절들을 많이 띄우는데 그대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띄우면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요 목사님은 왜 성경을 안 읽었냐 성경을 제대로 안 읽고 왔냐 그러지 마시고 중요한 포인트만 얘기할 테니까 첫 번째로 기억이 될 것이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히브리서 13장 20절에도 보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게 되고 제대로 누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한 기념비를 남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의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입기 12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라. 이 규례라는 말은 유월절을 말하겠죠. 너희는 여왁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은 무슨 뜻이나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와께서 애급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급에 있는 이슬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리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비하니라. 여러분 영원한 언약은 당연히 하나님도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도 영원하시고 성령님도 영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완전하시고 성자 제스님도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도 완전한 보호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서 맷을 잘하고 뭔가 복음을 위리는 삶을 살다 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또 싸울지 모르거든요. 완전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영원한 우리의 속죄를 하신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이 되신다. 왜냐하면 언약이란 말은 약속을 믿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를 통해서 6월절 언약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백성은 애교비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처럼 추레웃기 1장 11절 14절에 보면 감독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해가지고 그들이 엄청 1장 추레웃기 1장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을 시키고 굉장히 힘든 생활을 했어요. 육신적인 거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신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불신자 이전까지의 상태에 12가지의 문제에 빠져서 죽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는 앞에 담당이기 때문에 앞이 오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앞에 교구 담당입니다. 캠프 갔다가 캠프하고 오면서 교회로 오늘은 차를 놔두고 앞이니까 걸어오는데 폐지 주는 분이 지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늘 우리가 만났던 분이에요. 이번에 우리 전두산에 임명된 그 전사님도 평신학 때 늘 만났던 분인데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어떻게 잘 지내셔이라도 쳐다보는데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오래간만이라고 그러더라고 여전히 목사님은 멋있다고 나오고 또 착각입니다. 잘 지내시냐 저한테 관상도 보여준다 반상도 보여준다 그러고 이 소리가 정상치 않아요. 여러분 잘 들립니까 저에게는 정상치가 않아요. 어쨌든 관상도 봐주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잘 지내셔더니 여기 하나 아파트 사셔야 좋은데 사시는데 10년 전에 그 아들에게 그분을 안 믿으니까 방송 탈 일이 없으니까 아들에게 하나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여기요 꿈에 그린 사주고 남부터 10년 전부터 어머니를 패고 욕하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폐지 죽고 다니시는데 어제도 막 막 막고 경찰서에 세 번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면 또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혼만 내주세요 그러니까 10만 원 벌금으로 세 번씩이나 할 정도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그대로입니다. 방이지 대주울이죠 사실은 이렇게 불신자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은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자랐다 이랬다 육신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들이 45시거든요 장가 안 갔거든요. 상상을 초월할 때는 그게 폐로나지 그게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에다가 집까지 사줬는데 물론 상처가 있는 점진 모르겠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막 부모를 패고 막 나가 뭐 그래 뭐 할 정도로 핸드폰 다 뺏고 지금 추레국기 1장 11절 14절입니다. 무거운 짐으로 괴롭게 하고 흑암의 세력이 창세기 3장이 완전히 그냥 아픈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3인 1조 스타트만 4천망대 2, 3, 7 치유 또 그렇게 신다 그러지 마시고 대교구 10월 9월 10일 주간에 세상민 초청주일 9월 17일 교회를 초청하고 2, 3, 7 스타트 정교인 2, 3, 7 단민족 페스티벌 9월 24일 여기 관심 없다 저는 1일성일에도 오늘 또 가가지고 아침 일찍 왔거든요 6시 왔어요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얼굴이 씻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좀 앞에 스린데 이 앞에 사문하고 가서 그분에게 9월 17일 9월 17일 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주일날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구역권 체대 때 처음으로 퇴근해가지고 주일날 저녁 7시에 미장군을 갔어요 머리 하나 갔는데 다른 분이 머리를 깎고 있더라고요 원장님이 분명히 7시에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 원장님이 그 분이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분은 기준께 나가는데 종교생활하니까 주일날 열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니 7시에 오라고 그랬면서 왜 다른 사람 깎고 있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깎는 분이 원장님 말고 머리 깎고 있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저 예원교회 세 번 가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나 말도 안 걸었어요 그럼 내가 예원교회 선거 어떻게 알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원교회 하냐 지인이 있대 그러니까 동서지 간에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형이 부인이 우리 교회 권사님인가 봐요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오게 됐대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교회 나가냐 그랬더니 수분교회 다니다가 5년 전부터 수분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번을 따고 장단결석자잖아요 수분교회 장단결석자는 우리 교회를 데려가도 되거든 장단결석 5년 넘었는데 뭐 그래서 오기로 일단 다 또 해야 되겠죠 이거는 그냥 이례성 초청이고 진짜 전도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출애국기 3장 7.10절에 보면 영어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급당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거는 하나님 봤어요 그들의 감독처럼 말미암한 부르짐을 듣고 근심을 알고 8절에는 집적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급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야 아름다운 땅 9절에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이 아름다운 땅이 뭡니까 우리가 누리는 복음 우리가 누리는 예원교회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 지금 흑암에 잡혀서 불신 영혼이 잡혀서 있는 통곡 가운데에 있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모르는 거 이게 가난한 땅이에요 적과 끓이는 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영원한 언약을 붙잡아라 왜냐하면 출애국기 12장 13절에 보면 이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피를 넘어가신다 그랬잖아요 피를 볼 때 정확하시죠 출애국기 12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에 거주한 지 400년이라 430년이라 제가 지금 이게 소리가 진짜 이상해요 막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립니까 네 그냥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급에 거주한 지 430년 41절에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우와의 군대가 다 애급당에서 나왔은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피바르는 날 출애국기 12장 13절에 피바르는 날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 그 가정은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6월절에 보면 패스오버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 그 시간에 애급에 재앙을 내리시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1년이 아니고 그것도 40년이 아니라 430년 역사가 엄청 흘렀죠 그날에 그들이 출애국기 12장 40절에 보면 나왔더라 이 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혼이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의 민제를 단번에 끝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몰라서 믿는 순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것이 종집을 찍듯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재와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결과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가문이 어떻고 천년이 어떻고 관계없어요 십자가에서 19장 12장 보면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에요 뭐라고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 발현한 날 나왔듯이 그리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그들이 애급에서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해방됐듯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사실이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저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확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새 언약이란 말은 여러분 갈보리산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시부리수석 9장 시부리수석 9장 시부리수석에 보면 이로 말면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불의심을 잃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대지보다는 일대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그리스도는 완전한 희생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께서 끝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더다 여러분 갈라지스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한 일이니 이 말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너 이거 먹어 너 빨리 해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믿어 물론 이것도 맞아 훈련을 통해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홈로 여러분이 홈로 너 고등부 똑바로 해 믿어 이거 믿어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이 얘기하면 큰일이 없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축복을 이루셨다 그래서 여러분 골렉스 2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과 권세가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수준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면 못 믿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우리 지역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하라면 못 얻습니다 십계명은 믿음으로 인해서 지켜지도록 되어지는 과정이지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애들 보니까 부모 공경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딸 보니까 대학 다닐 때는 거의 전화를 많이 했어요 대학 다닐 때 딸 보니까 거의 어떨 때는 내가 런닝을 입고 있는데도 영상폰으로 전화하는 밤에 창피해가지고 숨었는데 딱 청년되고 나서 남자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전화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괜한 부모 공경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잘못 얘기했나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 해둘 것이 있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늘 재배가서 큰일 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내용 길게 본문대로 막 하진 않습니다 설교를 그냥 제목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갈라졌다 외에는 넘었다는 건 끝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니니까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일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5일에도 보면 3장 15절부터 이렇게 여우서 3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1절에 보면 위로부터 흘린 물이 탁 그치고 그리고 그것이 물이 막 끊어지고 백성들이 건너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건너가기를 마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많은 땅으로 건너갔더라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7회국기 4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우와의 언약기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니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우와의 언약기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기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령에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이 말은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었어요 봄남에서 인위적인 우리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는 배가 없기 때문에 건널 수 없었는데 그냥 제사장들이 언약기 딱 메고 언약기란 말 속에는 여러분 지팡이도 있고 하나님 능력을 상징하고 모세 돌판 십계명 하나님 말씀 만나도 있고 한마디 말하면 그 언약기 메고 물을 딱 물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물에 딱 담그는 순간 물이 홍해버 여러분 지금 만화영화 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삭삭삭삭삭삭삭 머리 축축축축축anci 사람이 이제 건너기 시작한 거라 신기하지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출애가 본 것을 끝나는 건 아닙니다.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감독자들의 고욕과 고통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새로운 땅을 향해서 가야 돼요. 과정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 유단뿐만 아니라 가난한 땅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그 가난한 땅도 하나님이 통제하는 땅이지만 가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정착도 해야 되죠. 가난한 땅 가면 7족속과 31명의 왕들이 기다리죠. 그럼 또 싸워야 돼요. 그 당시 나라가 큰 게 아니라 부족으로 된 나라니까 싸워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잘 아는 요단, 아이성, 여리고, 태양과 다를 멈추는 과정이라는 게 엄청 많아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예수군에서 모든 문장이라며 아니 예수 믿는 순간 다 끝났다며 아니 430년 동안 종사리가 완전 단발이 끝났다며 뭐 성철스님처럼 수민산의 엄청난 그 죄악이랄지라도 가문의 어떤 문제라더라도 단칼에 영원히 완전히 믿는 순간 다 끝났다며 목사님 저 친구는요 가문이 좀 괜찮은 가문이고요 우리 가문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저번에 문자가 하나 왔는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권사님인데 그런 처절한 영적 싸움을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가문은 좀 괜찮은 가문이니까 십자가에서 금방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이 가문은 너무 심각하니까 단번에 안 되는 것 같아 영원해도 안 돼 그런 게 어딨냐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런 예수님 믿지 말라고 가문의 문제 이 땅의 어떤 문제도 단번에 영원한 그래서 여러분 이사회 53장에 뭐라고 해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위복하고 우리 무리의 제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잖아요 원제로 인한 모든 고통의 문제를 담당시켰다 그래서 나음을 위복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완전히 영원히 단번에 끊는 겁니다 그걸 믿는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데 두 번째 우리가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데 영원한 기념비를 남겨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에서 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보면 많은 문제 속에 보세요 히브리스 3장 7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려에서 시험하는 날에 고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저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에 위협되어 내기를 알지도 못하였고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영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급해가지고 요단 건너고 여리고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그리고 칠족석 31명 승승장구해서 가난 땅에 들어가서 평화를 누린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스 3장과 4장에는 철저하게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광려해서 40년 동안 불신앙과 자기 체질과 환경으로부터는 사단과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수정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기념비를 남기냐 이게 숙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스 3장 10절에 들여있어요 듣고 경로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교부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7절에도 보면서 히브리스 3장 1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려에 엎드려진 범죄한 데는 아니느냐 여러분 엄청난 구원의 축복 속에 피의 언약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것도 중요하고 믿는 게 다죠 하지만 이 믿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칠족석과 31명의 왕들을 이길 수 있느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우리의 체질과 모능과 보금은 완전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영적 배경은 분명하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되게 못하는 것 같은데 반응들이 별로 분명하잖아요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중은 분명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질을 위하시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 문제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자와 거지의 동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살다가 잘못 오해돼서 왕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왕자의 삶을 살아봤어요 왕궁에서 살아봤어요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은 궁에 들어와가지고 어패에 찍는 중요한 어패잖아요 어패를 가지고 호두를 깨먹고 큰일 날 일인데 그거 찍으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다가 밥 먹고 놔가지고 손 씻는 꾸중물을 마시고 신하들이 그걸 보고 왕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수치입니다 그런 얘기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왕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왕자로서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한 축복을 받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우리의 체명과 체질과 무능과 환경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93이에요 393을 통해서 이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이 거지 행세를 어떻게 무너뜨리냐가 중요한 거라 수준을 높여라니까 수준을 옆에 분 인사하세요 지금 이 얘기하려고 제가 수준을 높이시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우리 옛날에도 그런 거 나왔었어요 전두환 드라마 보면 여러분은 모르는데 우리 고등학교는 모르는데 조폭 영화 보면 그 부하 중에 시군창에서 자란 애들이 있어요 거지 행세에 자란 애들이 왕이 왕자가 없어가지고 시군창에서 자란 소년인데 괜찮은 친구를 왕의 아들로 삼아서 왕자로 삼았는데 얘는 폭력적이야 거기서 싸움만 하고 막 소외되고 막 상처투성이야 될 수가 없는 애야 그런데 왕궁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됐겠어요 그러면 신하들이 그거 왕자로 인정하겠어요 속으로는 몰라도 겉으로는 완전히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은 이미 아들로 삼았는데 수준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 왕자의 신분으로 완전한 축복을 줬는데 우리가 이 체질만 그리고 영적인 것만 조금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체험한다면 상처가 치유된다면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의 재창력의 능력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권세에 걸맞는 수준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홍해가 왜 필요하냐 여리고가 왜 필요하냐 요단이 왜 필요하냐 칠족석과 서른 한 명이 왜 필요하냐 흑감이 왜 필요하냐 우리에게 문제의 갈등이 왜 필요하냐 우리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시험의 테스터라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좀 심한 얘기인데요 여러분 그거 알죠? 벌거벗은 임금 알죠? 동아회 임금이 벌거벗고 다녀 근데 신하들이 막 이렇게 조롱 못하잖아요 임금인데 명색이 임금인데 수준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어느 꼬마가 아 인금이 벌거벗았네 흉분 거야 신하들은 그게 못하는 거라 우리의 수준이 죄송합니다 개떡 개떡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린 모든 문제 해결을 받았어요 우린 천국 갑니다 문제는 수준이라 기념비를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예원교회 지금 동력자로 10년 20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수준 많이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정원진 목사님 만나서 예원교회 있으면서 수준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저는 지금 어딜 가도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그 다음 얘기하면 안되겠습니다 찬양처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여러분 반드시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이 그게 우리 393 중에 삼생명 하나님의 형상 생기 애든 완전한 축복 속으로 가야 됩니다 지 정의가 완전한 축복 속으로 디모드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원정게 되어서 그러면 그럴수록 공부 잘하면 좋아 그러면 그럴수록 정말 엘리트로 잘하면 더 좋아 왜냐하면 수준이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 수준은 믿음의 그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고만 해서 요단물이 언제 끊어졌느냐 언약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언제 요단과 여리고와 우리의 무능이 무너지냐 그냥 복음 붙잡고 그리스부 붙잡고 그냥 묵상할 때 아니면 집중으로 기도할 때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처럼 불을 지질 때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보고만 해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많이 적었는데 그냥 여러분 기념비를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저는 문득 제가 강북대교도 했었고 경인대교도 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집이 김포예요 가끔 이제 여기 내 교회 주변이니까 차를 이렇게 끌고 와요 이렇게 어떨 때는 돌아서 막힐 때 돌아서 오다 보면 문득 아 여기서도 캠프했었는데 불로 아 청라 저기서도 캠프했는데 가끔 이제 도봉 쪽으로 의정부 쪽으로 갈 일이 있어 어 여기서도 캠프했었는데 대교 갈 때 여기서도 캠프했었는데 20년 우리 교회 있으면서 주일학교 같은 것도 7년 했잖아 여기서도 학정주일학교에 뒀는데 기념비가 뭡니까 대박입니까 기념비가 뭡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큰 그릇에 맞게끔 큰 그릇에 남기면 될 수 있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금 누리고 보금 누리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더 큰 축구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념비를 해가지고 우리 딸이 산업인이 큰 눈에 빠질 줄 알았어요 우리 딸이 지금 뭐 생활비도 안 줘요 전기세는 내 될까 여름에 예우코 썼으면 전기세는 안 줘요 큰 인물 될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딸은 전도자 될 줄 알았어요 또 다른 딸이에요 캠퍼 갔다 해도 막 울어 엄마 아빠 보고 싶다고 그거 하거든요 따로 살고 있거든요 산지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기념비가 뭡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 흔적 속에 큰 축복 주면 당연히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기념비는 기념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금 누리면서 보금에 행복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 기념일 중의 기념이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2, 3, 7, 5천 종족 이렇게 보금 누리면서 보금 전하면서 그리고 언제든지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 오고 그윽히 깊은 데서 평안이 오고 큰 풍풍화로 잔잔한 물가에 있을 때 당연히 평안을 누리죠 큰 풍풍화로 무섭던지 내 영혼 편안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늘의 영광 보고 보고만 해서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청년부 대학생 고등학생들은 너무 1억 천국을 누리라고 하지 마세요 다 끝났다니 가서 천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이라는 게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다고 죽지 않아요 이 방법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념비라는 말 속에는 물론 우리가 큰 축복도는 되겠지만 바울은 묘비명이 이렇게 쓸 것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바울의 묘비명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엠비되었다 바울의 묘비명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큰 업종을 남기고 그 다음에 갈 때는 이것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 호모 헐버트라는 한국에 온 선교사가 이렇게 묘비명이 있었어요 나는 웨스트민턴 사원보다 한국당에 묻히길 원한다 이건 기념비죠 리빙스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시는 건 좀 안 맞아 당신이 가시고 오신 후에는 빛 가운데 삽니다 멋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기념비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 2, 3, 7, 5천 명을 살리는 거 많이 주시면 감사하고 덜 주셔서 감사하고 이 성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되어주는 거 지금도 허감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영국의 극작가에 있어요 소설가 노벨상도 받았어요 1925년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버나더시오의 노미명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 노비명을 이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복음을 위해서 멋있게 살았다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신앙에 그냥 갇혀가지고 못 나와가지고 2, 3, 7도 못하고 5천 명정 못 살리고 교회 헌신도 못하고 많은 사람 못 살리고 나는 꽥 죽었다 기도하셔야죠 하나님 우리의 수준이 엇그레이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복음 앞에서 멋있게 살다가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 이 중보의 동력자로서 하나님 보신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393을 가지고 24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언약의 축복석에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교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교수님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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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